이게 뭐예요? 개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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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완전 클래 혹시 뭔적 있어요? 게임에서 100kg가 넘어 이게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요? 개니까 독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아 몰라 비슷해요 뭐? 몰라? 학명이 몰라 몰라예요 몰라 몰라 맞아 학명 학명이 몰라 몰라요 이런 애들을 한 마리 통째로 살려면 얼마에요? 100만원 100만원 넣으면 425만원으로 425만원에 한 마리에요 매띤분? 매띤분이에요 이거? 오?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복지가 무슨 맛이지? 근데 나 왜 개복지를 한 번도 안 먹어봤지? 이번엔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에서 맛도 보기 힘들다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? 누구 아니라고? 묵 같죠? 이거 삶으면 이렇게 묵 처럼 이게 젤라틴 덩어리니까 얼핏 보면 청포묵 비슷한데 이게 바로 포항의 명물 개복치식. 너무 맛있어, 수유. 저는 저거 먹어요. 원래 이렇게 먹어요. 무맛이니까 그냥 먹어도 무색, 무치무맛. 잡네. 무기인데 좀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무맛. 진짜 아무 맛도 없어요. 아무 맛도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. 이거를 길게 국수처럼 채쳐가지고. 랭크해. 또 응용하신다. 이거 물에 하면 맛있겠네. 역시 셰프. 응용력은 셰프야. 주세요, 물.